뭐야 형 왜 거기 써? 응? 형 딴 키 안 줬어? 아니 너 죽일라구 뭐야 형 다른 키였는데? 아니 너 죽일라구 뭐지? 나 방금 다른 키로 봤는데? 같은 키였네 뭐야 저 저만에? 레넥 엘리스인데 레넥 타는 저만에 공게임해? 너 죽일라구 뭐라고? 미드 아니 딱 보면 모르냐? 왜 그래 아 못 먹었어 아 골고루 와 초하 때문에 질뻔했어 와 우리 탑 죽었네? 와 탑 끝났어 왜 이래 아! 와드에 W 썼어 오마이갓 와드에 W 썼어 랭톤 와우 와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나이스아 잡았다 고음 아 아직 안 끝났어 CS 차이 2배밖에 안 돼 바텀이 끝나긴 했어 근데 너네도 왜 탑이 잉나 들고 졌지? 탑 끝났냐? 아이 바텀 끝났어 뭐야 게임 왜 이래? 왜 끝났어 우리 팀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아저씨 으아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와 잘한다 우리 바텀 잘한다 우리 타라 와 졌다 잘한다 우리 팀 졌다 이거 어 뭐야 왜 죽었어 아 졌다 졌다 게임 또 졌다 잠만 터지냐? 아 이게 터지네 잠시만 잘못 썼다 너무 아쉽네 톡 톡 톡 아 1회 잘못 썼어 아 네 이번판 졌니야? 졌니야? 야 리신 좀 빨리 데려가 탑이죠 딱 보이죠? 딱 봐도 보이죠? 와와와와와 잡아 밥 먹자아 밥 먹자아암 밥밥 밥밥 밥밥밥 밥밥밥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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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우리 팀 이거 뭐야 나도 왔다 너만 오냐? 뭐야 하하하하 아 아 5큐 뭐냐 이제 아 아 진짜 진짜 해 줄 수 있는게 없네 어 아 ójdzPlus 이게 mars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... 그거 점프 mechan가 내 느낌인데... 아 mist 아니 형 1렙 때 스윗킬 땄어? 나 2렙 때 땄어 1렙 땄어? 3렙인가? 4렙인가? 기억이 안 나네 왜 이렇게 안 맞아? 1렙 땄어? 1렙 땄어? 1렙 땄어? 1렙 땄어? 어 어디갔어? 흐흐 뭐야?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어 뭐야? 방금 전면 소리 들렸는데? 나 흔들었냐? 안 잡을껀데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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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나 이거? 오우 나이스! 나갑니다 대결 내 Animated 이렇게 구리 안맞아요? 사정박을 안줬네 내가 안줬나? 아 억울하다 억울해 억울하다 억울해 톡 톡 톡 톡 톡 아 재밌다 3번 탔다 톡 톡 톡 억울하다 억울해 너무 억울하다 억울해 진짜 억울하다 진심으로 억울하다 이거 아 같이 할 것 아 진짜 뭐야 감사합니다 방송을 안했습니다 같이 했을 것 같아 후니, 후니스 넘버 투 넘버 투 후니스 넘버 투 감사합니다 땡큐 내가 넘버 투야? 응 형은 넘버 쓰리네 아 내가 넘버 아니 형은 넘버 쓰리 웨이컬 넘버 쓰리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넘버